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내 채팅이 아무도 들리지 않는 것인가? 아... 진에에옷은 선수...? 그래? 그래? 대답하기 싫을 수도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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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모로간아들이 라인업일 수 있는 거야. oh... oh... 조심하라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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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터 분들 명심하세요 서포터가 스킬을 못 맞춰도 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 못 맞춰도 우리 원딜이 CS만큼은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못 맞춰도 돼 아시겠습니까? 근데 우리 원딜이 CS 버는 게 존나 힘들어 뒤지겠는데 스킬 한 대 못 맞추잖아 그건 잘못된 서포터야 하지만 게임이 이기고 있으니까 분노도 점점 사그라두는군 이건 녹톤이 궁 쓰려고 가글 아까 잡는 걸 내가 살짝 옆봤거든요 녹톤이 궁 쓰려고 뒤에 뒤에 지금 서 있거든요 붙였나 봐? 막 던지네 그냥 얘 보였죠? 지금 녹톤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살짝 옆봤는데 지금 욕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살짝 때려봐 역시 내가 옆본 거 내가 맞았구만 이거 이거 근데 우리 팀이 우리 팀이 근처에 없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가슴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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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돈이나 모으자고 흠 흠 일단 녹턴 하나 때문에 닌터블 가기는 좀 가야지 그냥 모르가나가 녹턴한테 해줄게 없으니까 가야될 것 같아 모르가나가 블랙쉴드 준다고 녹턴 딜이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가야될 것 같아 저는 이제 할 때 거의 무조건적으로 트퍼를 가요 웬만하면은 트퍼를 가요 진짜 웬만한 경우는 얼건 가는 건 열판에 한 두판 진짜 우리팀이 cc기가 진짜 없거나 아니 상대 AD가 너무 많거나 그런 판이 잘 안나와서 우턴 이거 궁 너무 길지 않아요? 눈을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오이씨 오케이 내가 낚았거든? 아 앞비전 딱 한 번 했는데 하자마자 그냥 그냥 아니 직스는 시바 2차 앞에서 농성하고 있고 나는 우리타워 앞에서 앞비전했는데 시어 우리타워에서 2스펠 빠지면 도망가야돼? 말도 안되는 척 같은 갭이 다인다 어? 이 새끼야 나이스 이렐리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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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적이지만 인정 이건 적이지만 인정 보기 힘든 광경이야 아아 근데 내 피가 닌탑도 있었는데 그게 한방에 죽네? 그냥 플래시로 W 궁하니까 죽네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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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너무 어두운데? 왜? 뭐야 너무 어두워서 잠깐 눈을 뜨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팀이 다 죽었다고? 아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2차 지켰다 내 욕심으로 5차 지켰다 내 욕심으로 아 나 뒤에 짜져 있어야겠다 진짜로 진짜 짜져 있어야겠다 뒤에 할라그러면 안되겠다 진짜로 뭐할라그러면 안되겠다 아 진짜 으응 아 휘저다 보긴다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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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직추 존나 까부는데 어떡하지 저거 아 직수 저 10세 존나 까보네 진짜 이쁘기야 에이 지스 진짜 많이 까불지 않네 님들 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라인전 때부터 뒤에 뭐가 없어도 역까지 나온다니까 그냥 막 얘가 그냥 뒤에 뭐가 없어도 쟤나 짜임나진 않아요 형 그냥? 쟤나 짜임나진 않아요 형 그냥? 이거봐! 아아 아니 씨이이이발 쉐라프가 나와야될텐데 인퍼넨트 살려면 이거봐 라... 라이즈 없다 라이즈 있다 라이즈 있다 야야 이거 이겨 이겨 이겨? 이겨 이거를? 이긴다고? 어우 씨이발 이거는 못이긴다 야 뭔두야 어우 씨 아 나는 그냥 뒤에 있어도 죽어 그냥 녹톤 날라오면 아 저새끼 또 나대 또 또 또 또 또 또 죽어넣고 이씨 아 아 아 성격들 갖되어 나이스 아 미드 밀까 그랬나? 아.. 밀까 그랬나? 아 근데 난.. 아 녹톤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? 아.. 아 이거 녹톤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우리 미드 1차도 못 밀었네 아 그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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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n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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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이거 이거 다리우스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발원 덮고 이거 뭐 안돼 이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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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못 자르나? 이거는 자르는데 어떡해 이건 된다 다 피했어 다리우스 몰아나 큐 1L 궁 내 궁 다 피했어 유채무빙 아 나 좀 줄 수 있나? 혹시? 아 씨 너무 좋았다 저 레드는 줬고 저 레드는 줬고 이쪽 길로 이쪽 길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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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아 흐응 나이스!!!! 나이스 나이스!!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!!! 응원해야지 바론 딜 넣고 타워프 쓰고 음 좋아 좋아 시비를 할걸 시발 나 위드가면 안돼 나도 죽어 아 이거 초시개로 안된다니까 이거 저 녀석이라고? 너 살 수 있어 그냥 안보일게 레벨 나 잘해 고등학교 6년간 수령내는 친구 보여줄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알았어 어둠 속에서 날리는 Q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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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에 와드만 없습니다 와드만 다 지워줘 그럼 나 나 안 잡힐 수 있어 우건 여유롭게 후후 내가 안보이니까 답답하지? 아하하하 절대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야하! 넙천아 어떠냐? 어! 씨발! 아이 미친새끼! 어어어! 씨씨발! 어어! 어어어! 이거는 어그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? 어? 야 카직스하고 다리우스 나 잡으려다가 무리하다 망했잖아? 억제 밀었고 수확이 좀 있었어 망원렌즈는 씨발 생각도 못했네? 존약한다 쉐라프에 존약까지 간다 쉐라프에 존약까지 간다 ㅅㅂ 어디요? 어디 문거야? 아무도 안 물었는데 뭐야 뭐아 힐 흐르침 흐얏 아 쒸 아 포 SW 아 마 아 비 그러 이어 형아가 함께 나의 손에 집중하시 크 아 자를 다 하 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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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가 캐리하는 판 아냐 근데 이거 나 어그로 끄는 판이야 인정해 솔직히 개색 어? 인정해 솔직히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아이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시베 녹턴 땜에 가리우스 녹터 막 라이즈 막 안돼 이거 아 이거 내가 이럴 수 없었어 이런 판은 처음부터 그냥 내가 몰랐 그냥 빌지오토 안올리고 그냥 연운 안올리고 그냥 바로 존야갔어야 되는데 이거 아 시발 판단 미스다 근데 약간 이런 판은 와 근데 중간에 녹턴 시발 수정급 비쳐가지고 날라오는거 실화냐? 나 절대 안죽을줄 알고 멍때리고 있다가 갈뻔했잖아 와 진짜 미친새끼 진짜 녹턴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녹턴도 원딜이랑 심리전을 많이 해본거야 여태까지 심리전을 많이 하다가 이제 원딜이 안나올때마다 쓴 방법이 적은거야 와 저새끼 대단한새끼다 진짜로 와 와 질량만구천이씨 야 아 직수 저 십세 존나 까보네 진짜 야 아 아 아